행복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러 가는 중입니다. 첫 해외가 밀보드여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이번에 미국을 가는 동안 되게 열심히 찍을 거니까 우리 허니즈 분들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해주세요. 좀 이따봐요. 안녕. 저는 지금 비행기를 탔고요. 사실 처음 타러서 안전벨트에 매는 법을 몰라가지고 옆에서 따라했어요. 첫 비행이라니 너무 잘한다. 단땅.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촬영을 하러 호텔에 나와서 LA 틱톡 본사로 이동합니다. 저도 한 번도 안 가봐서 되게 설레는데요. 가서 그 현장을 낱낱이 촬영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 눈 뜨자마자 프로필 사진 뜬 거를 봤는데 너무 잘 찍어주셔서 만족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허니즈들은 잘 보셨나요? 허니즈들도 키나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알아주실 거죠? 저는 지금 틱톡 LA 본사에 왔습니다. 너무너무 멋지고 엄청 커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짜 너무 대박. 이 환경. 대박이죠? 여기서 이렇게 아 오늘 일이 조금 힘드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아 좀 쉬어야겠다. 이러면 이제 딱 틱톡에서 이렇게 쉬는 거예요. 다 쉬었다. 다음 주에 땡스키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예쁜 트리가 있더라고요. 고마운 것을 쓰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고마운 거를 써볼게요. 짜잔! LA에 온 만큼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초대해주세요. 바이! 빌보드 프라이빗 파티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다 마쳤는데요.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의상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리본이 포인트고요. 포인트 되는 이어링을 꼈습니다. 차를 타고 가볼 건데 거기서 또 다시 셀프캠을 키도록 할게요. 도착하기 5분 전이라고 하네요. 너무 떨리는데 한번 잘 즐기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지금 제가 산타모니카 해변에 왔는데요. 제가 놀이기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퍼시픽파크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보여드릴게요. 막 신나! 제가 바다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호다다다. 짠! 너무 예쁘죠? 제가 수영하는 거 좋아하는데 쇼핑하고 싶다. 파시픽파크!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놀이기구만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대박! 저 살짝 익사이팅한 거 좋아해요. 이거 하고 싶은 거 적으면 된대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적으면 된대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네! 렛츠고! 딱! 잘 못 RM! 지금 12월에 아시 molt이 날라! 친구들이 다 내다라는 tamam! 다행이었어요! 한국어난 점프 안 돼! 이건 왜요? 너무 재밌어요! 똑같은 점프 가 어떻습니까? 제가 놀이기구를 못 탄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거만했어요. 너무 무서운데요?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지? 그래도 신난다. 바이킹을 바로 타러 가볼게요. 완전 재밌어요. 저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다고 해서 먹으러 왔는데 무슨 맛을 먹을지 고민이에요. 뚜루랄라 뚜루랄라 제가 진짜 소쿠모니카에 와서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이 꿈이 이루어지다. Thank you so much! 아, 기름이 돼? 짜자잔! 초콜릿이 진짜 커요. 와, 진짜 맛있다. 아, 허니즈 아. 맛있죠? 허니즈 민초? 밤민초? 밤민초 진짜 맛있어요. 치약은 아니에요. 하지만 밤민초, 허니즈들도 더 좋아합니다. 사랑해요. 할리우드 사인을 보러 왔는데요. 완전 여기 코앞이 있어요. 코앞에. 할리우드. 대박이다. 완전 가깝죠? 할리우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여요? 보인 거? 끝. 오늘의 마지막 일정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의 마지막 일정이 될 것 같은데 여기 트리! 트리 너무 예뻐요. 잠시만요. 대박. 너무 예쁘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허니즈. 며칠 동안은 빌보드 때문에 정말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어제 빌보드가 끝나고 오늘은 이렇게 쇼핑도 하고 놀이공원에서 비구도 타고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키나 브이로그 어떠셨나요? 재밌었다고요? 브이로그를 처음 찍어서 많이 서툴긴 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브이로그를 보여드릴 테니까 틈틈이 같이 랜션 여행도 해봐요. 지금까지 키나 브이로그! 안녕! 잠 꼭 자!